안녕하세요. 최근에 애터미 사업을 함께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영업의 목적뿐만 아니라 제가 사용해보고 좋은 제품들을 주변에 소개하고 후기도 들어보고 싶어서 지인들에게 애터미 제품을 가끔 전달하곤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지인들이 제가 좋은 제품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영업으로 취급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좋아서 추천하는 제품을 전달해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힘이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지인들이 영업이라고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품을 전달할 때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네, 30대 여자분이 사연을 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되게 속상하겠죠. 나는 좋아서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상대방이 진심을 몰라주니까 근데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희도 다 그랬거든요. 애터미가 광고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그분이 아마 애터미의 제품의 이 진실 뒤에는 뭐예요? 다단계라고 하는 선입견 때문에 아마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품을 체험을 해보신다라면 그분들의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감동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저도 초기에 제품을 전달하는데 지금처럼 제품이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제품이 한 스물 몇 가지밖에 없을 때예요. 그때 제품을 전달하면 저는 과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당연히 또 많이 들었고요. 어떡하지 그랬는데 우리 여자분들은 특히나 화장품을 잘 바꾸기 너무너무 어려워하세요. 쉽지 않죠. 그래서 뭘 요구를 하냐면 샘플 없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애터미 제품은 샘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본품이 그냥 샘플인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절대 안 내어주시더라고. 브랜드도 모르는 그 화장품 잘못 썼다가 큰일 날까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손 좀 주실래요? 이래가지고 제가 손을 손등에다가 우리 이브닝 케어 가지고 체험을 이렇게 해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발라보고 필링젤 가지고 각질 이렇게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필로폰 마스크팩을 여기에 얹어가지고 팩도 한번 해주고 그래서 양손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요. 본인이 느껴도 촉감이나 이런 느낌을 본인들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 이 정도면 괜찮네요. 그럼 한번 써볼게. 이러면서 이제 체험을 하신 분들은 제품이 그래도 비교적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 우리 이제 젊은 지금 30대시라고 하니까 젊은 애기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집으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집으로 초대를 하셔서 우리 사연자님이 쓰고 계시는 그 제품을 가지고 한번 이것저것 골고루 한번 체험을 시켜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밥 먹고 나면 아이들에게 비타민C를 먹이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면 우리 치약이 있고 칫솔이 있고 내가 실질적으로 모든 제품을 바꿔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진짜 보여주면 진실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애용을 하셔서 저처럼 피부가 변하거나 건강이 좋아지시면요. 상대방이 오히려 더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을 해서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요즘에 뭐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져? 이렇게 오히려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품을 애용을 하시면서 자신감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체험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센터로 초대를 하시면 마사지도 한번 해보시고 해모임도 드셔보시고 유산균도 드셔보시고 뭐 줄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오시는 분들은요. 배가 부르다고 하실 정도로 너무 과하게 또 많이 우리가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센터나 아니면은 가정집으로 초대를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제가 읽어볼게요.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땐 어떻게 하나요?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 같죠? 성공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요. 우린 답이 이 대답에 대해서는 답이 명확합니다. 성공은요. 세미나에 와야지만 성공의 확신이 생겨요. 여기에 와야지만이 우리가 밖에 나가면요. 모두가 하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런 걸 하냐고 해요. 나를 아는 지인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면 어쩌다가 그런 거 하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세미나에 오시면 어때요? 회장님부터 뭐라고 얘기하셔요? 왜 이런 걸 안 하냐고 얘기하시잖아요. 도대체 뭘 믿고 안 하시냐고. 사랑하는 가족이 없냐고. 우리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요. 많은 분들이 가슴이 열리고 가슴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잖아요. 그리고 여기 오시면 뭐예요? 회장님 강의서부터 마지막 강의가 진행이 되는 이 세미나 모든 이 과정 속에 제품에 대한 얘기가 모두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그죠? 제품을 써보고 나는 애터미를 했다. 세미나를 와서 들어보고 했다. 이런저런 내용들이.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성공은 결국 애터미 도구를 가지고 성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구에 대한 확신은 세미나에 빠지지 않고 오시는 거예요. 저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요. 석세스 제가 한 번 빠졌어요. 우리 친정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스폰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세미나 빠질 수 있는 세미나 빠져도 허용이 되는 딱 두 번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본인 사망하거나.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랑 저희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다행히 석세스가 없는 평일이어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그 정도예요. 많은 분들이 이 성공자들이 모두가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세미나 빠지지 않았다. 성공에 대한 확신이 조금 떨어질 것 같으면요. 이 세미나는 성공 주유소예요. 확신 주유소예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서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가요? 주유소에 들려야 되죠? 내가 확신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세미나 오셔서 우리 회장님의 열정을 또 주유 받으셔야죠. 성공자들의 또 열정을 주유를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또 그냥 꽉 차요. 우리 석세스 끝나고 나면 여러분 집에 그냥 가시는 거 아니죠? 누구라도 한 사람 가서 만나야 되죠. 회장님 막 열정이 이만큼 차 있는데 어느 누구라도 막 덤벼 이거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석세스 끝난 날은요. 절대 집으로 바로 안 갔어요. 제일 센 사람 만나러 가요. 저를 세게 거절했던 사람 만나러 가고 한 판 붙자 막 이러고 가면요. 꼬리 내려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답이 됐겠죠. 네 다음은요. 하위에 파트너가 나오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되게 속상하죠. 다른 사람들 보니까 막 파트너도 나오고 사업자도 나와서 같이 끼리끼리 손잡고 다니는데 나는 왜 안 나올까? 나옵니다. 언제? 언젠간 인디언이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100% 온대요. 기도의 효능일까요? 효음일까요? 뭘까요? 맞아요.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비가 오는 거죠. 파트너가 왜 안 나와요? 여러분 소비자 찾아서 매일 다녀보세요. 가서 그냥 얘기해요. 여러분은 기대하지 마시고 얘기하시라고. 기대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한 세 번 가고 나서 안 가. 자존심 상해서. 저요. 우리 스폰서님이 1년 6개월 동안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가 1년 6개월 만에 제 발로 걸어 나왔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머 다행이야. 나는 2년을 기다리려고 했는데 지가 지 발로 1년 6개월 만에 나왔다고. 나오고 나서 알았어요. 네. 하이 파트너가 나오지 않을 때 아직은 내가 소개한 그분이 상황이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전달한 이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나옵니다. 내가 계속하는데도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널린 게 사람인데요. 그리고 이 애터미 같은 일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어쩌면 내가 전달하는 방법이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스폰서님과 함께 이렇게 또 같이 상담을 통해서 방법은 또 이렇게 저렇게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되셨겠죠? 네. 마지막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연봉 1억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이 분 누구세요? 오늘 오셨나요? 아, 이 분 너무 멋지세요. 네. 설마 이 분이 부업을 하시면서 내가 연봉 1억을 얘기하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연봉 1억을 일단 입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이 분은요.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그죠? 아니 1억을 벌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보통 마음이겠냐고. 그런데 기간은 뭐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저는 3년에 천만 원을 목표로 했잖아요. 억대 연봉. 3년에 천만 원을 제가 목표로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 위에 딸 둘 다 학생들인데요. 집에 가장 팽개 쳐놓고 저는 아침 7시면 영락없이 부산 가는 기차를 탔어요. 5시 반일 일어나서. 연봉 1억 때문에. 서울에서 얘기하니까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요. 너나 하래요. 너 성공하면 하겠대요. 그런데 부산에서 어떻게 알아보고 해보겠다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가야죠. 그런데 제가 하루만 가겠다고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월요일날은 부산을 갔다 오려고요. 그랬더니 갔다가 오기는 모르네. 거기 있어야지. 그래서 언제까지요? 그랬더니 계속 거기서 성공할 때까지 있어야지. 어머 그럼 집은요? 그랬더니 이사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는 안 되고요. 식구가 다섯 명이에요. 이사는 애들 막 학교도 셋 다 전학시키고 이게 안 돼서. 그러면 차선은 뭐예요? 그랬더니 가면 3일씩 있으래요. 그거는 할게요? 그랬어요. 거기다 대고 제가 우리 애 5학년이거든요. 우리 남편 반대하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때리쳐!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칙소리도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할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월화수 3일을 부산을 가게 된 거예요. 월요일날 새벽에 7시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가면서 대전에서 한 시간 가면 대전 8시에 도착을 하잖아요. 대전에서 제가 전화로 우리 아들을 깨웠어요. 민성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엄마 밥 차려놓고 나왔어. 밥 한 번도 안 먹고 가더라고요. 그게 저는 연봉 1억이 정말로 저는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시작하면 연봉요? 어쩌면 함께 뛸 수 있는 멤버가 있거나 팀이 있다라면 저보다 훨씬 빨리 가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잠도 자지 않고 일을 한다라면 애터미 처음에 만나면요. 잠자지 말래요. 그러면은 뭐래요? 잠깐 열심히 12시까지 1시까지 찜질방 가서 일하다가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나래요. 잠자는 거 아니라고. 그거 3년만 하면 여러분 모두가 더 성공할 수 있다는데 그거 못하냐고. 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만약에 이 사연 주신 분이 혹시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시다라고 하면 애터미만한 도구가 없겠죠. 정말로 2년만 해도 가능하고요. 함께 뛰는 손을 잡고 뛰는 팀만 있다라면 좋은 팀워크 있다라면 훨씬 더 빠른 시간에 갈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멋진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너무나 제가 갑자기 막 흥분이 됩니다. 저분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빨리 역대 연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퇴근 후 애터미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좋으셨어요? 희망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저랑 약속 한번 하실래요? 오늘 처음 오신 분 다음 주 원데이 세미나에서 꼭 얼굴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약속하기입니다. 네, 오늘 돌아가시는 길도 정말 여러분들의 희망을 안고 꿈을 생생하게 그리시면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